렛츠 인터뷰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어진 토픽이 있는데 그 주어진 토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.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 전략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그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큰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스피킹 테스트가 있는데요. 그 스피킹 테스트에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게 하고 또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고급 단계까지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.